오늘날의 한류의 근원은 우리 조상들의 예술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승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악록강 근처에 있는 요령성의 집안이라는 곳에 우리 고구려 벽화를 보러 갔는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의 1985년에 중국 미수사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에서는 한국 미술사는 가르치는 곳이었고 대개는 미국에서는 중국 미술이나 일본 미술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트북에서 중국 미술사를 박사학기 할 때에 중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과 중국과는 국교도 되지 않은 이때에 제가 중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산동대학 총장님이 피트북에 오셨는데 그때 우리 주임교수 린더프 교수님께서 총장실을 통해서 우리 학생을 중국에 받아달라 해서 제가 장학금도 받고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동대학에서 3개월 동안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고 화산석이라는 제 박사 논문 주제에 대한 연구가 끝나고 미국에 돌아갈 그런 시점에 저는 꼭 여기 왔으니 고구려의 벽화를 보겠다 해서 산동대학에서 밤 완행열차를 타고 북경에 갔습니다. 제가 집안이라는 여행성에 벽화가 있는 곳에 가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윤희상 선생님이 하이델베이크에 오셨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이델베이크에 유학할 때에 오신 이유는 한국에서 컨닥터 하시는 임선생님을 독일에 소개하기 위해서 임선생님은 한국에서는 유명한 분이시지만 이분은 보스턴에서 컨닥을 연습하던 그런 때에 이와 예고해서 사랑하던 제자가 벽뱅으로 죽게 되어서 한국에 갑작스럽게 나와서 그때 간닥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로맨틱하신 분인데 한국에 나와서 그 애인을 보기 위해서 그 애인은 제가 다니던 북아연교회 장례님의 딸이었는데 다리를 절단해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고 할 정도로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이 임원식 선생님은 한국인으로서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 심포니를 지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희상 선생님이 임원식 선생님이 하이데베크 조그마한 심포니를 지휘할 수 있도록 마련하셔서 그 자리에 독일 하이데베크 유학생과 간호원들이 모여서 저녁도 같이 하고 사진도 찍을 때 처음 인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윤희상 선생님이 동백님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한국에 납치되었다가 다시 독일 정부의 압력으로 석방이 되어서 만화의 미라는 그런 곳에 오셔서 자기의 작곡 예를 들면 순양전이라든가 이런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강연에 갔습니다. 그런데 윤희상 선생님은 독일어도 그렇게 잘하시고 또 한국인으로서 자기가 왜 이북에 갔나 하는 얘기 중에 자기가 이북에 간 건 자기가 공산당이어서 이북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벽화 속에 흐르는 우리 한국인의 예술의 혼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북에 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야 나도 우리 고구려 벽화를 봐야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크에서 나의 주임 교수라는 사람이 임나 문제 미만화가 한국을 가야시대에 다스렸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다. 나는 이진희 선생님의 일본 사람들의 관계 토항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수가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관계 토항 비의를 갖다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임나가 미만화가 사실이냐 그냥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한국민수사 강의에서 듣던 여러 한국 학생들이 사실이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 관계 토항 비라든가 고려 벽화를 보기 위해서 밤차를 타고 북경까지 갔습니다.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북경에 도착했는데 같이 가던 영국 여학생이 내 모이프렌드가 중국 남자인데 그 집에 가서 세수라도 하고 가지 않겠느냐 친절을 베풀어서 거기 따라가 봤더니 당의 간부 자식은 뭐 없는 것이 없었어요. 냉장고도 있고 또 텔레비전도 있고 그 당시에 중국은 하도 가난해서 정말 못 사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젊은이가 영국 여학생의 모이프렌드인데 이 영국 여학생은 이 남자한테 반해서 북경대학 중국어과를 다니다가 자리가 없어서 산동대학에 왔다가 매주일 북경에 올라가는 그런 여자였는데 이 남자가 가서 그때 끊기 어려운 집안에 가는 기차별로 찾았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또 밤새도록 가서 여수지라는 곳에서 한밤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집안 요영성의 압록강 근처에 국내성이 있는 고려 벽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일본 사람들이 발굴한 무용청과는 다른 새로운 곳에서 소위 5회분의 4호 묘지가 발굴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보러 갔는데 중국 안내원이 껌껌한 지하 묘지에 데리고 가서 전기가 없어서 못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그 저녁에 내가 한국 음식점에 가서 중국 직원들을 초청해서 잘 퇴직했더니 그 다음날 중국 안내원이 묘지를 보여주는데 불이 어디가 있냐면 입부 쪽에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 스위치가 있어서 열어주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았는데 와 이 벽판은 그 당시에 발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벽이 아직도 옛날같이 싱싱하고 또 지하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천정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더 색깔들이 생생하게 보였고 거기 사신도를 처음 봤는데 용들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며 꿈틀거리는 같은 그런 훌륭한 우리의 조상의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해와 달림, 해님의 림버스 원형으로 해속에는 제가 처음으로 보던 흑조에 다섯 개 발이 있는 생활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호나 호랑이나 또 비천이 마치 날라들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예술 감각, 한국 사람으로 나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일이 없습니다. 이 벽화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예술의 훌륭함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과 국교가 맺어지지 않아서 중국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은 중국에 안 오냐 일본 사람들은 와서 여기에 윤동주의 집이 한 200킬로 되는데 거기 가서 윤동주에 쉬며 국민학교 때 쓰던 노트며 다 가져가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못 하느냐 아마도 제가 중국에서 한국에서 온 미국에서 온 교포로는 그곳에 처음에 간 사람 같습니다. 나는 한국을 거쳐오면서 광개토항의 비석에 대한 원문을 그때 중앙대학교에 교무처장 하시던 나의 은사님이 한 번 만들어주어서 그걸 가지고 대절을 했습니다. 광개토항의 비석은 내 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곳에 전면에는 이 한문으로 우리 고구려의 역사와 시조 이런 것이 꽉 차 있고 또 옆에도 뒷면에도 한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에 탈락된 그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들이 자수를 깎아내고 새로운 글을 새겼다는 그런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글의 깊이, 새긴 깊이를 계산해 볼 때에 어떤 곳은 너무 깊어서 글자가 안 보여야 할 텐데 글자들이 보여요. 그런 글자들은 한문을 공부한 사람들의 획을 제대로 써놓은 게 아니라 일본의 히라카나 가다카나를 아는 사람들이 쓴 획이 무엇이라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날조한 그런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세대학 단일 쪽에 위당 정인보 선생님의 바다를 건너와서 도에, 레, 건너와서라는 그런 한문을 일본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온 게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었고 또 일본에서 대학 교수 얻은 이진희 선생님이 일본의 소위 간첩 소위 만주를 가서 광개태왕 비를 발견하고 위조한 다음에 일본의 그 탁본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그 탁본을 재발견하기까지는 한 5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꽁꽁이소로 다 위조를 하고 이 탁본을 만든 일본 소위자인지, 대외인지 이 사람은 일본 천왕한테 상금도 받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개토왕 비를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조그마한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어서 제가 한국에서 가져간 그런 택시터와 비교를 했습니다. 뒷면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데 앞면만 곳곳이 떨어져 나갔고 그것도 떨어져 나간 데는 깊이 패야 있었습니다. 또 광개토왕 비만 보고 깜짝 우리 조상들의 훌륭함을 인식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소위 장군총이라고 하는 피라미드식 석조 건물 그것도 얼마나 잘 깎았는지 말할 수도 없고 또 무너질까 봐서 그 밑에 구텅이와 중간에 큰 우리나라에서는 운반도 하기 어려운 이런 돌을 세워놓고 또 그 위에 중국 사람들이 계단을 놓아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천막식으로 기화를 놓았던 철봉 같은 것도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무덤을 건설한 나라는 이집트와 한국 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 물론 멕시코에도 그런 거 있지만 그건 이제 한국에서 전래된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런 훌륭한 작품을 본 감격스러운 감회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미술, 상북시대의 미술, 고려의 고려작이, 이조의 풍경화들, 초상화들 얼마나 훌륭한 작품입니까? 오늘날의 한류의 근원은 우리 조상들의 예술에 있습니다.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때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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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